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전남에서 월별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현재 전남적 확진자 수는 581명으로 지난 8월 573명 최다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12명까지 확대되고 영업시설 시간 제한도 풀려 사회적 접촉이 크게 늘어난 데다 방역 경계심도 느슨해진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